아이콘 6 플러스하고 갤럭시 노트4 찍으면 찍으면 약간 이게 오히려 노트4 약간 느리고 지금 HDR을 둘 다 똑같이 켜보고 찍으면 이쪽이 또 빠른 이에요 같이 동시에 눌러보면 살짝 끝났고 몇장까지 되는거 알죠? 이렇게 꼼꼼히 이렇게 꼼꼼히 한 번에 이거 계속 놔두다가 계속 찍힐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 하고 이렇게 꼼꼼히 이렇게 엄청 가볍지는 않은데 왜 이게 좀 취약해 나온다 근데 좀 봤을때 색깔은 이게 좀 많이 좀 밝게 나오고 원래 색깔이 좀 짙게 나오고 반대로 이렇게 크기도 보면은 이쪽이 더 크고 측면은 TV를 봤을때는 똑같은데 화면은 아이폰 6 플러스가 좀 작고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이렇게 이것도 프레임에 토크네